수견미는 야채, 샐러드도 좋아해요. 연구 엄마입니다. 얘네들이 진짜 처음에 가짜 부부였던가 아쉬운 기타 등등. 장모님! 네. 아이씨, 아이씨. 축하합니다. 열심히 살아. 그냥 살아. 막 살아. 그리고 나한테는 손 벌리지 마. 끝! 박수! 여기 배경 아주 입이 찢어진다. 동서 너무너무 예뻐. 얘들이 처음에 가짜 부부였던 거 아시죠? 자부님. 맞잖아. 가족도 상대도 색이 찢으니 부부 색이 다나. 159대 트레이블이트 참여해. 왜 그러니? 뭐하는 거? 뭐하고? 미끄러워지 거야. 다시, 다시, 다시. 딱딱. 됐어요.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먼저 끊어. 아까 끊어야죠. 앞에선, 앞에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태경입니다. 지금 막 결혼식 장면을 찍고 있는데요. 거의 다 찍어가요. 그리고 저희 앞으로 딱 3일의 시간에. 공태경이요. 이따 또 예언사드릴게요.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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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헤어질 시간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그런 말씀할 거 없어요. 어차피 인연은 따로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습니다. 금방 나갈 거예요. 커트 오케이요. 이제 바스타를 시작해요. 마지막 바스타를 시작할게요. 자, 가서 볼게요. 네. 신발. 하이. 돌았어요, 혜리. 아, 돌았어요. 에이, 그런 말씀할 거 없어요. 어차피 인연은 따로 있는 거니까.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금방 나갈 거예요. 커트 오케이요. 어차피 4M 월섭 McMahon 수JR 마지막으로 기사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